안녕하세요 지금이에요 베리어 샤워 개좋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게 지금 시즌3 뉴메타 샤워유다 내가 보기에는 방송 보려하니 귀 아프다고 베리어 기다리고 베리어 그렇지 샤워유는 확정 좋았고요 빠벨 베리어 잘고 다시 베리어 도망가고요 승리 좋았고 베리어 기다리고 베리어 하단 반시계는 작고 시계 약한데 시계 안털리게 쓰고 있고요 아 좋아요 좋고요 빠벨 콤보 기다리고 공항 2 1 공항 2 베리어 기다렸다 베리어 좋아고 어 기다리고요 베리어 베리어 안 맞고 베리어 안 맞고요 베리어 안 맞고요 베리어 베리어 좋아고요 벽으로 빵빵 중단 그렇지 하단 두 번 오케이 당하자마자 사기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니까 왜 사기 일어전지 일어전지면 항상 저 기술이 저렇게 좋았나 생각해 뭔지 알지 나도 데빌진 악마발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베리어 베리어 좋았고 카운터 좋았고요 저까지 가고 땅땅 땅 베리어 깔고 베리어 하단까지 좋았고요 베리어 기다리고 펀치기 유도 나이스 베리어 베리어 좋았고요 아 2타 상단일 줄 아 안 보이는 아 저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술 저거 커맨드를 몰라가지고 어 어 나 죽을뻔했다 나이스 와 확정도 안뜨렸어 다행이다 위험했네 가위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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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아 나이스 베리어 맞으면 다른 캐릭들은 앞가드랑 이렇게 해야되는데 샤오연은 앞가드가 없어서 무조건 맞아야되요 기다리고 베리어 안 맞고요 좋았고 하나 둘 셋 캔슬 캔슬 원투 봉황 그렇지 부흥권 봉황 좋았어 샤오엘도 패링하면 안맞아? 그럼 패링해야되네 기술이름 원래 베리어 아님 이게 뭐더라? 이 별명이 뭐예요? 이하페? 이거만 이 별명이 뭐예요? 그냥 별명이야 별명 어 그렇지 베리어 베리어 모션 같잖아요 약간 방어치즈 요렇게 음악 좋았고 핫 원투 아이스 짠발 짠손 베리어 기다리고 베리어 기다리고 베리어 기다리고 베리어 하단 좋았고요 다시 베리어 기다리고요 베리어 카운터 그렇지 뒤로 구르고 하단 베리어 도망가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잡기 오예 짠발 짠손 베리어 좋아고 원투 쓰리 베리어 형님 반시기 반시기 와우 어 씨 하루 동일 맞네 나이스 봉왕 사기 늦게 로 로하이 와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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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어디든 다 먹히겠는데 나 유튜브에 이거 한 영상 3,4개 올라갈텐데 샤오유 어 느낌 딱 왔잖아요 이거 샤오유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헬 헬 헬파티 시작되는 거야 이득이고요 내리면 안되고요 붕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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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대벽광 붕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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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항 아 뭐야 개아파 로하이 헤헿 왼허파 끊고 베리어 베리어 하단 못막죠 베리어 기다리고 베리어 기다리고 베리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나이스 나이스 까비 어어 베리어 나이스 베리어 나이스 베리어 베리어 좋아jed 베리어 벽에서 심리 공항하단 아아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만 베리어 카운터면 이기구요 아 괜찮구요 아 괜찮구요 죽었다 안되겠다 으어어어어어 클로즈업샷 필수했구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아빠 꿈이 아니고 아빠 꿈 이었던건 잊을거 같은데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땡큐 어어 저거 낚시있게 수걸리네 바보처럼 데미지 돌았나 이거 어어 오케이 기모호기 좋았고 베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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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고 원 투 쓰리 투 원 안맞구요 자위차기 그렇지 기모호기 좋았고 노스킵 좋았구요 노스킵하구요 뭐오오 오오오 바보우 하하 오오오오 오오오오 고맙이 지났네 킁킁 도와주 경구호기 도와주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